제2의 뭐야! 뭐야! 와 진짜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어 뭐야 지금 시작한 거야? 쉬어있는 모습을 담으려고 갖고 왔어요. 예쁘게 나온다 언니. 주안이 아직 안 나갔어요. 아 주안이 안 나갔어요. 여러분 주안이 끝까지 있을 거예요. 저 나가려면 멀었어요. 아직 멀었어요. 제가 이제 3주 정도 휴가를 냈어요.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본가를 내려가고 학교 특강도 있고 해가지고 안 나왔던 거지. 근데 진짜 여기 너무 좋다. 어쨌든 근데 오늘 그 새 크리토 분 오신대요. 그래? 뭔 소리야. 야 진짜 연구TV도 이제 뭐 야 내가 왕군데도 안 알려주네. 봐봐 낱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내가 쥐 다 했지. 아무래도 쥐색을 입으셨네요. 근데 시니 크리에이터 분 어디 학교인지 알아? 고대여야 좀 좋지 않네. 아니지. 나랑 로이 밖에 없는데 여기서 고대가 또 들어온다? 그러면은 근데 봐봐라. 연대 2명 들어왔지. 누구 차례예요 지금. 오늘 날씨가 연대 날씨야. 그렇지. 좀 날씨가 흐려. 오중충한 거 보니까 딱 연대 날씨네. 날씨 보여드릴까 오늘 날씨. 아 걱정돼 언니. 나 잘 못해. 나 낯가려. 언니 낯가려? 아 나는 다 같이 날 안 가리면 안 가리고 박주환 절대 난 안 가려. 근데 우리가 낯을 안 가려야 이따 올 신입분이 낯을 안 가리잖아.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야 돼. 맞아 우리가 좀 약간 짬을 보여줘야 하긴 해. 너는 꼰대지 조심해. 알겠지? 문제 꼰대지도 알아. 그럼 우리 뭐 할까? 대화를 해야 되잖아. 그치 원래 친해지는 지름길은 대화잖아? 아 그러면은 질문을 하되 질문을 하되 진짜 그냥 세례로 그냥 그냥 쏘아붓자 그냥. 질문을 만들어 놓자. 이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놓는 거야. 질문을 지금 메모장에 미리 메모를 해놓는 거야. 언니가 한다고? 누나가 해. 정일 언니가 하다. 누나가 제일 후배잖아.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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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꼰대. 이름. 나이인데 학교. 닉네임. 우리 닉네임 다 할까? 누가 무슨 대학교고 무슨 학군나 이런 거 다 할까? 이거 모른다고 하면 나가라. 오케이. 괜찮지? MBTI. MBTI 물어봐야지.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지? 오케이. 민트 초코? 민트 초코 호불호? 괜찮다. 민트? 나는 민트 초코 호면 나간다. 내가 나가. 나운데? 안 그래도 요즘 너 나간다는 말이 많은데 너 나가봐야지. 안 나가요. 솔직히 장기장 해야 돼. 왜냐면 우리 다 안녕 안녕 해서 있는 장기 없는 장기 끌어모아가지고 해가 매일 거다 이런 거 했는데. 그거 맞아 나도 했어. 맞아 나도 했어. 주완 피곤하니 태비야? 너네가 나 갈구장가. 미안해. 화해하자. 그래. 나랑도 하자. 누나한테는 아직 앙금이 좀 남아있어. 무슨 앙금? 팥 앙금? 하하하하. 웃었지? 오? 뭐야? 진짜 웃은 거야? 야 왜 나 심장이 나. 야 빨리. 야 일단. 잠깐만 카메라 내가 이 장면을 안 담을 수 없지. 안녕하세요. 뭐야. 안녕하세요. 이 착한 얼굴이 뭔데? 잠깐만 근데. 안녕하세요. 아니 저번에 분명히 게스트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. 학과 현장. 학과 현장 그분이구나. 네 소개를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연구팀에 합류하게 된 경기학과 16학번 안 좋은 시라고 합니다. 아 16학번이시고. 빨리 일어나. 연대다. 연대. 죄송합니다. 아 근데 되게 발성이 좋으시다. 아 네 감사합니다. 다 속옷해졌어. 다 속옷해졌어. 그러면 우리 바닥에 앉아서. 아 그래. 괜찮다. 괜찮다. 안녕하십니까. 아 네. 그럼 이제 여기 선배분들이 좀 분위기 좀 편하게 어떻게. 아 그래서 우리가. 우리가 준비를 해놨지. 다들 준비해. 자 면접할 거니까 오빠 준비해. 그래. 아 뭐 그럼 이제 무릎 꿇고 있어야 되나. 에이 우리 또 그런 사람 아니야. 맞아 맞아. 주머니나 하는 짓이지 우리는. 우리 이름이랑 학교 학과 나이 다 알았으니까. 아 나이? 나이를 모르잖아. 학번만 알고. 그 수능 현역으로 왔고. 그래서 나는 97년생. 지금은 단 50이지. 아. 한창일 때네. 아직 전지. 닉네임 정했어요. 닉네임은 아마 내 이름이 종휘인데.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계속 종이 종이 그랬단 말이야. 아마 종이가 되지 않을까. 아 그러면 정시. 정시. 수능 왜 이렇게 되셨어요. 진짜 가물가물한데. 사탐 하나가 2였고 나머지 다 1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엠비티아이는요? 아 엠비티아이는. 엠비티아이 ENFP ENTP 왔다 갔다. ENFP ENTP. 그럼 애인 있어요? 지금 있습니다. 취미는? 취미는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. 제가 피버라는 연세대학교 상경경학교 댄스송을 했는데. 그 동아리를 진짜 최고로 오래 했기 때문에. 애들이 계속 저한테. 너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가 아니라. 고용학과. 피버학과. 춤 혹시 출 수 있는 거 있어요? 많겠지. 연세대학교 피버인데. 아 근데. 연세대학교 무효학과 지준인데. 갈 때 있습니다. 이거는 뭐. 인재가 나타났다. 못 찾지. 근데 또 저희가 새로. 새로 딱 들어오면. 이렇게 장기를 하나씩. 보여줘야 하니까. 누나도 한번 그거 해줘. 다시 한번. 친구야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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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뭐. 지금 바로. 오케이. 오케이.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그냥 꽉 변해. 힘이 너무 좋다. 오. 센터다. 센터. 이거 내가 잘 때 상상만 하는 건데. 야 나도 뮤직 보면서. 진짜 잘한다. 근데 그만 치세요. 이제. 아 네. 오. 대박. 너무 잘. 진짜 잘한다. 너무 잘 자는데. 진짜 잘한다. 따라해. 따라해. 혼자 추는데도 이 정도야. 그러니까 진짜 멋있다. 원래 혼자 치면서 눈썹 감스러워 보이는데. 맞아. 진짜 잘 춘다. 근데. 이 정도로 근데. 통과를 줄 순 없다. 네. 호감도가 약간 올라갔다. 그래 뭐 잘 추었는데. 아직 멀었다. 우리가 댄스 동아리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. 네. 근데. 민초 좋아해요? 아 좋아합니다. 아 나도요. 민초. 아 좀 마음에 안 드네. 이건 좀. 언니 안 좋아해? 혼도 다시 마이너스. 아 그럼 하와이안 피자는. 아 싫어해. 아 이거는 뭐 어느 정도. 나도. 나도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. 그러면 장래희망. 장래희망 우선 아나운서가 살짝 혼미와서 요즘. 아니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뭐 더 할 건 없고. 영구TV식 질문 좀 하자. 영구TV 얼마나 관심이 많았나. 그럼 먼저 우리 이제 원래 있던 선배 기수가 다섯 명이잖아요. 그 다섯 명의 이름과. 학과까지. 학교와 학과까지 맞춰주면 이제 호감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. 시작. 시작. 일단 써니. 유디. 아니. 로이. 테디분이고요. 일단 연대 경영. 그리고 고대 간호. 그리고 고대 의대분. 통계학과. 그리고 연대 식품영향. 오 대박. 그러면 또 약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. 이 영구TV 멤버 중에서 가장 친해지고 싶은 사람. 만약 이 사람이랑 좀 잘 맞을 것 같아. 아 현재 멤버들 중에서. 내가 딱 보고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. 근데 오히려 사실 테디. 진짜. 라인을 탈 줄 아네. 사회생활 역시. 늘 나왔던 질문. 내가 영구TV에서 이 사람보다는 웃길 수 있다. 이거는 영구TV에서 늘 편집을 해줘요. 삐처리를 해주니까. 삐처리를. 우리 세 명 중에 이름이 나와도 우리 진짜 표정 안 변해야 돼. 진짜 안 변할 거지. 우선 우선. 우선이 셋 중에 있거든. 표정 변하면 안 돼. 알겠어. 나는. 써니. 그 사람? 아 써니 그런지 알지. 그 사람? 근데 진짜 좀 노잼이긴 해. 그 사람이 약간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지.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무슨 앙금? 팥 앙금?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. 영구TV로 한번 사행시. 자 5초 드릴게요. 네. 마음이 준비하시고. 5초도 길어 사실. 비워주세요. 연. 연대는. 고. 고. 고대를.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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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주세요. 죄송합니다. 끝난 거지 울면접. 어 끝나. 합격. 빡셌다 빡셌어. 안 울었으면 됐어. 고대했다고. 우리 걱정했거든. 혹시 울면은. 원래 카메라. 이렇게 끝내면 안. 나 바로 그냥 무릎 꿇고. 미안해요. 진짜 진짜 미안해. 나 운거하려고 그랬는데. 다행히 웃으면서 다 받아주셔가지고. 그럼 마지막으로 오빠.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. 어 해야지. 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연구팁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된. 16학번 경제학과 안종희입니다. 물론 제가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서. 나이가 좀 많지만. 그래도 저 아껴주시고. 모의고서나 그런 거. 점수가 이분들보다 낮을 순 있어요. 하지만. 열심히 해서.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도 해볼게요. 오. 맛있다. 감사합니다. 오빠가 제일 높을 수도 있어. 맞아. 오빠 진짜 고생했다. 아 빡혔어. 이게 더 좋은데. 너무 좋아 죽는다. 너무 좋아 죽는다. 너무 좋아 죽는다. 너무 좋아 죽는다. 진짜 맛있는데. 몸이 어떻게 저렇게 가볍지. 역시 연세대학과. 무용학과. 역시 연세대학과. 역시 무용학과. 역시 연세대학과. 오늘 옷도 너무. 춤춘지 너무 멋있어. 막 꼬냑꼬냑 꼬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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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냑. 와우. 방금 봤어? 와우. 저는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. 오늘 잘 때 이거 상상하면서 자야겠다. 진짜 잘 춘다. 내가 종이라면? 진짜 잘 춘다. 내가 뭘 모르긴 하지만 잘 춘다. 그러니까. 우리 축제 온 거 같다. 그렇지 아니야? 이것밖에. 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서 보게 되지? 진짜 잘 춘다. 혼자 춘는데도 이 정도야. 그러니까 진짜 멋있다. 원래 혼자 추면서 무섭강스러운 보이는데. 맞아. 공연을 감사하겠다. 우리가 진짜.